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갈증을 석시원히 해결해주는 소통채널 윤태계 맹물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방송 주제는 얘입니다. 장형적 가슴형 센스 있어 보이는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고자 하면 이 고양이가 싫어하는 컴플렉스를 좀 알아보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내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고양이 성격 컴플렉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일상적인 거 싫어 이겁니다. 이 고양이 성격 사람들은 평범한 거 그저 그런 거, 루틴한 거, 다람쥐 체바퀴 도는 거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? 그렇죠. 약간 궤도 이탈하고 탈일상적인 거 조직에 묶이는 거, 틀에 묶이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? 아웃사이더야, 자유분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고양이 성격 컴플렉스 싫어하는 거 두 번째는 남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거 싫어. 난 달라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획일적인 거 싫다는 거예요. 같은 거 싫다는 거예요. 그럼 뭘 좋아하겠어요? 개성 있는 거, 남다른 거, 독창적인 거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.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? 그럼 안 하죠. 남들은 이 옷 많이 사갔어요. 유행해요? 그거 안 사죠. 왜? 똑같은 취급받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, 고양이 성격 컴플렉스 세 번째는 뭘까요? 무미건조한 거 싫어. 나 감정적으로 멋도 없고, 맛도 없고, 메마른 거 너무 싫어. 느낌이 없는 거 너무 싫어. 인생이 좀 뭔가 촉촉하면서도 맛이 있고, 느낌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? 폼생폼사다, 낭만주의다, 휴머니스트다, 멋쟁이다, 센스 있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심쿵한 걸 좋아하는 거, 뭔가 심장 뛰고 가슴 뛰는 삶, 뭐 이런 거 없을까? 그래야 자신만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면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무조건 내 편이 되죠. 아니면 배신이야. 왜냐하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이런 거죠.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. 옳고 그름 따지지 마. 맞고 틀린 거 따지지 마.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죠. 너무 일적으로도 따지지 마.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거 보여줘. 이런 거죠. 왜? 나 약간 식이질투심도 있거든. 그다음에 우울해지거든.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 편이 되죠. 그러면 난 너를 좋아할 거야. 이런 거죠.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. 두 번째는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. 왜? 난 특별하니까. 난 남들과 달라. 이런 얘기죠. 술 먹고 좀 이상한 행동을 좀 했어.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을 했어. 감정기복이 좀 심해. 내가 4차원 얘기를 했어. 그래도 어떻게 해달라고요? 날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해줘.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. 왜? 난 특별하잖아.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. 세 번째는 지적하지 마. 나 상처받아 속에 담아두거든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했잖아요. 감정기복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? 지적하지 마. 아이디어를 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지 마. 민감하고 난 까다로워. 나 안에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. 왜 그래? 난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? 내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지적하지 마. 나 4계절 다 타거든. 이런 거죠.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. 네 번째는 사랑과 애정 표현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.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. 느낄 수 있도록이 중요해요. 딱 보면 너 예쁘다. 와, 나 너 좋아해. 뭔가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니? 아니에요. 고양이 성격한테는 말로 표현해야 돼요. 거기다 뭘 둬야 돼? 눈빛도 같이. 사랑스러운 눈빛을 찌리디디디디디디디디 보내면서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도 오, 민! 이렇게 반갑게 해야 되는데 민 왔니?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. 좀 뭔가 격하게 인사하고 받아주고 리액션 해달라는 거죠. 그래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.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번에 예스 하기를 기대하지 마. 왜? 내 마음 나도 모르거든. 네가 진심이 뭔지 더 지켜보고 싶은 거야. 더 체크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줘. 이해가 되시죠? 자, 고양이 성격 컴플렉스 세 가지. 일상적인 것 싫어, 남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것 싫어, 무미건조한 것 싫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럼 고양이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 다섯 가지 무조건 내 편이 되죠.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. 지적하지 마. 사랑과 애정 표현을 나에게 보여줘. 한 번에 예스 하기를 기대하지 마.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. 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고양이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머리형적 머리형 똑똑해 보이는 부엉이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습니까?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.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맹물TV 윤태익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화이팅!